다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예므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삶속에 응답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구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가장 아끼고 또 사랑했던 우리 제자 디모드에게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도 서밋이었고 또 세상적으로도 서밋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제자 디모드에게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바울이 볼 때 이 세상에 돈이 최고였다면 내 아들아 너는 경영을 잘하는 경제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또 만약에 바울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권력이 최고였다면 디모드에게 너는 힘을 가진 정치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돈이 아닌 권력도 아닌 명예도 아닌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없다면 매 순간마다 또 문제와 사건이 있고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또 내 감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범위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결정한 것들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녀님들이 매 순간마다 특별히 무엇을 결정하거나 인도받아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성녀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보시면서 그 현장의 시간표에 맞는 그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현장의 시간표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우리 237 파수꾼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1대지가 현장 보는 눈이었고 2대지가 237 우리 치유와 썸이시였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이 성교를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교 현장과 지도 제목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마게도냐가 아닌 아시아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로 가서 아무리 열심히 성교를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현장 속에서 또 나의 집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있는 모든 것 속에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미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 속 우리 3장 8절 말씀에 죄를 듣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의 은혜가 임하면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 안에 있는 참 기쁨이 또 참 소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생길 때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가는 모든 곳 속에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 또 내가 가야 할 미래 현장 속에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있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날마다 현장에서 세 가지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 군사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희를 택하여 세웠난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와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건능도 가지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능이 있습니다. 그 건능이 귀신을 내쫓는 건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감히 강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귀신이 감히 강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대지대에 내쫓고 바다에 몰살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역마다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사단의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군사의 자세를 가지면서 날마다 가정과 가문의 현장을 놓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또 지역 현장을 놓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규칙과 트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규칙과 트랙은 뭐냐면 교회의 말씀의 흐름이고 전도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의 말씀과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법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주었고 지금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백배의 결씨라는 말씀과 237파수꾼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면서 백배의 결씨를 맺고 또 237나라 보금화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정반기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우리 본다 헌당을 위한 1인 1구자 헌금을 미리 드리기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본다 헌당 헌금 속에서 작정한 헌금을 3월달 안에 미리 드리는 운동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적으로 경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의 흐름 속에서 환경과 사항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법대로 경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농부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농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노만 시대 때는 최고의 산업이었고 또 농부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농부는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농부의 곡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농부의 자세는 부신자를 살리고 또 새가족을 살리고 랩런트들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부에게는 먼저의 곡식이 있듯이 영적 농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먼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장과 사역자, 조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건사님들과 지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제자를 살리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영적 농부처럼 먼저의 은혜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랩런트들을 살리는 우리 귀한 모든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경계하는 자로서 교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영적 농부로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령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복문 7절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의 내게 총명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리스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이 세 가지 영적인 자세를 생각하고 누리고 있으면 주께서 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인사이트인데 인사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찰력은 전체를 환하게 내다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뭐든지 이렇게 다치면 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은 먼저 할 것,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보금 안에서 당연한 것, 또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교회의 집분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찾고, 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하고 꼭 해야 하는 절대적인 것을 찾아서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또 이 세 가지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랩런트들을 살리는 현장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장에서 영적 군사로, 영적인 경기하는 자로 또 영적 농부로 그 자세를 가지고 사당과의 영적 싸움, 또 말씀과 전도 흐름 속에 선한 싸움 많은 사람들과 랩런트를 살리는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붙잡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인 237파수꾼이라는 이 말씀과 또 오늘 새벽에 주신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1인 1 우리 교회와 운동과 4천말씀 운동과 237나라 보금화와 본당 헌당을 놓고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단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언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랩런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현장 예배 회복과 코로나 우리 학산방지와 보금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로 인도 받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행자를